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염색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캠을 안키고 갈거에요 캠 좀 끄고 캠 할라고 야오 두연아 응? 안녕 응? 끝? 응 왜 맛 인사하네 원래 인사는 웃어른 마음이야 아...맞네 오케이 개소리 하고 있네 성현이 응? 올해 나이가 몇이지? 네 올해 나이가... 몇이었더라 나이 안 센지 오래되가지고 스물... 하나였나? 스물하나였거야 아마 누가 보면 한 일흔여든 그 정도인줄 알았어 뭐 두연이형 몇살이더라? 올해? 올해... 스물... 셋인가? 넷인가? 팔팔하겠네 지금 하관에 오신것이 환영합니다 야 상대 조팡맹 있다 흐하하하 개저X이 있네 저기 가볼까요 여러분들 4 3 2 짜잔 젠야스타였습니다 상대 한조 보이고 그 다음은 뭘까 위도운가 한조 둥피 도연아 도연아 도연형이 보여줘야돼 다시 렛츠고 오 오 우선 천천히 해봐 천천히 와 히타길이었는데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아 이불 통장만 아 방면만 때릴게 그냥 게이같은거 때릴게 없네 한조 부조와 오른쪽에 아 비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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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结大家都 이불 올사 among 피해 올사 가cca와 올사 올사 Def amplv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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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uvvvvvvvvvv....v dem 다른 사람한테는 죽어도 미라지한테는 죽으면 안 돼 어 나도 그래도 지금 자존심이 스크래치 이봐 오케이 둠피한테는 죽어도 돼 야타는 아니었던 것 둠피 잔다 둠피 앞에 둠피 잔다 얘들아 둠피 잔다 와 미라지 왜 이렇게 잘해 미라지 느낌 뭔데 환자 뭔데 이 새끼 와 이게 떨어지네 좀비 잔다 오른쪽에 나일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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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꼈어 저거 야 어 뭐야 바로 일어났네 낙낙 와 왼쪽지르기야 오케 아 순축터 어디로 오고있어 흙있네 와 방금 맞췄으면 게임 끝난건데 아 뒤에 둠피 잔다 뒤에 둠피 천천히 아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리서 죽으면 안돼 오리서 죽으면 게임좋아요 한조 어딘데 아 빨렸어 씨발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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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뒤에 있다 한조 자꾸 와봐 뭐 이랬냐 한조 아니 이걸 아니 이걸 뒤에 한조 미라지 땜에 미라지 뭔데 미라지 3년만에 오버워치를 깨달은건가 낙낙 3 2 1 공격을 시작한다 YEON 파스르레인 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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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미친네 미친네 야 미라지 존나패 미라지 존나패 미라지 존나패 미라지 존나패 개쫄게 나이스 압박해 이러면 압박해 우리가 이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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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서 땡기 앞에 가서 화물 비벼 뭐 미라지 메이였네 앞에 바티 엠초가 바꾼다 오른쪽 담아 오른쪽 싹 담아 싹 담아 싹 담아 싹 담아 싹 담아 왼쪽 위층 오사필 무작 안받아준다 오사필 무작 안받아준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웬만하면 오 야야야야야 도현아 일어나 용있다 용있다 오른쪽에 용준비 꼼짝마랑 용준비 갈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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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갈준비 내가 갈준비 가라 했어? 연기를 할줄을 모르네 이양반 어이구 루슈가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아 장전 장전 오리살다 장전 장전 천천해봐 도현이 형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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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현이 형 꽁줄수도 있어 이거 도현이 형 거기있어 계단에 왼쪽계단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저시키 아직도 저기있는데 한번 갔다오면 안되 도현이 형절로? 안돼 개쪼부새끼니 완전 도현이 형 돈 빼카 돈 빼카 우리 시그마 살림 이겨 시그마 살림이야 시그마 우리 올리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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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려야 돼 우리 시그마 살림 이겨 시그마 다 살려 그냥 다 살려 그냥 태큼만 살리면 이겨 이거 진짜 아 아 야 야 미라씨 뭔데 나들네 야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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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러다 뭐이러 뭐이러 이겼어 이겼어 얘네 툰피 궁도 없거든 툰피 하나만 조심해봐 근데 일단 최대로 조심해야 될거는 미라지 미라지 조심 아 못췄다 시그마야 배 시그마 잡아 시그마 시그마 잡고 와 시그마 잡고 와 아아아아 미라지 들어가 미라지 이게 벽이다 벽 벽이다 이 새끼야 나이스 아아 좋아요 좋아요 티엑 이게 도연이의 벽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이기네 그럼 수고하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